안녕하세요. 오늘은 단어하고 대화에 대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하겠습니다. 일이 힘들어서 사업장을 바꾸고 싶어요. 외국인 등록증을 보여주세요. 여기 있어요. 외국인 등록증을 보니까 이미 사업장을 세 번 바꿨네요. 3년 동안 세 번까지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안 돼요. 그래요? 몰랐군요. 사업장에 문제가 있으면 몰라도 힘들다고 바꿀 수는 없어요. 이제 두 번씩 읽고 번역하겠습니다. 일이 힘들어서 사업장을 바꾸고 싶어요. 일이 힘들어서 사업장을 바꾸고 싶어요. 외국인 등록증을 보여주세요. 외국인 등록증을 보여주세요. 여기 있어요. 외국인 등록증을 보니까 이미 사업장을 세 번 바꿨네요. 3년 동안 세 번까지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안 돼요. 외국인 등록증을 보니까 이미 사업장을 세 번 바꿨네요. 3년 동안 세 번까지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안 돼요. 그념 방문을 아타신히 내 방문 중벌 때 내 방문을 받을 건 라인 강의 방문을 배우고 싶어요. 내 방문을 배우고 싶어요. 그래요? 그래요? 뭐라고? 몰랐군요. 사업장에 문제가 있으면 몰라도 힘들다고 바꾸 수는 없어요. 이 방문을 배우고 싶어요. 단어, 비엣 희미드다 희미드다, 비엣 사업장 사업장 파쿠다 파쿠다 외국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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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요주다 주위 방한 이승 외국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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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잘 컸습니다 오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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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